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 ㄹㄹ ㄹㄹ ㄹㄹㄹ ㄹㄹㄹ 야 가자! 일단은 미드아리 탑아칼리 정글 이블린 원딜카이사 한명 탈익하시면 색깔 맞아요 임베 가자고? 임베도 좋지 아 좋다 아닙니다 탈익잎! 탈익잎 보라색이요 그거 말고 핑크말고 기본 기본 탈익 기본 탈익 보라색이어야함 어 흐흐흫 핑크면 리더같잖아 혼자 튀잖아 흐흫흫 매니저 아니냐고? 하긴 우리 KDA그룹이 4명이고 탈익은 사실 우리 그룹이 아닌데요? 그러네 매니저 해라 어 제가 리더 보컬이구요 카이사가 춤담당이고 아칼리가 래퍼고 이블린이 메인보컬일거에요 아마 다들 뭐 맞게 해주세요 이겨야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그려야지 저렇게 풀어진 패션이면 명절 중에서도 실장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쁘다 조용히 해봐 음 쟤네다 깜짝 놀라겠다 그쵸 우와 쟤네 뭐야 돈 맞나봐 이렇게 해도 느낄거야 흐흫헣ㅋㅋㅋ 일단 시작하자마자을 춤추는겨 어 좋습니다 여기 다이아도 있고 막 engraved 플래도 있고 그러네 골 골드 자 귀환한다 저요ап 여러분 자넘 давай 이라 이릴로 자 제가 카운트 하겠음 뭐야 아카리님? 아카리님 탈퇴했어 뭐야 어떻게 되요 계약 조..계약 끝났나? 우리 함께 했었잖아 데뷔하기도 전에 그룹 탈퇴했어 이거 저 귀환..귀환해야 되는데 다시 연결됐다 빨리해 자 자 3 2 아 똑바로 쏘봐 요렇게 똑바로 쏘봐 자 3 2 1 다잉 뭐야 야 가자 다잉 뭐야 뭐 짤방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파리 저 녀석 저거 저 녀석 그만두겠는데 이거 바로 데뷔하겠는데 야 정글 망했다 너무 늦게와서 빨리 리시하고 알아서 합시다 이제 이깁시다잉 뭐야 뭐야 인비 왔어 근데 똥망했고요 우리 메인보컬 안 돼 나이스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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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리더 보컬 사망 저 썩을 녀석 저 어디 소속사야 쟤네 그댄 그냥 가지말꺼야 아아 저 우르고 생긴거 맞아 죽여 뭐야 하링님 매니저님 아니 아니 다들 탈퇴하려고 그래 자꾸 근데 이상하게 시점받으면 특히 이상이 많아 근데 왜그럴까 맞다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 분명히 게임을 정렬했습니다 대기랄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라아아 저격에 방했습니다 다시 제프라 아군이 방했습니다 아씨 어떻게 알았지? 와드있나 본데 오케이 던졌다! 다음 게임 가자 얘들아 다시 하자 다시 그룹 해체 다시 다시 찍자 무지필요 다시 찍어 잡았지? 탑에서 해낸다 뭐야 위치? 휴가 왜 반대로 나가 뭐야 버그인가? 어이가 없네 버그가 좀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마이크를 거꾸로 지었어 저거 걸렸죠? 궁 오면 넌 뒤진다 궁 왔죠? 아퍼 헉 궁이 아프네 저쪽 궁이 넌 내 옥 있을 때 들어갔어야 됐네 그쵸? 베일가 너무 아파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다 온다 우리 우리 팀원들 온다 적이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가이사 아아 남성그룹한테 밀렸네 이거 도우면 뒤진다 은혜가 뒤진다 ETS야? 아 진이 BTS야? 오케이 15분이다 자 이블린으로 갈게요 저 2집가자 마크 바꿔달라고? 아 이거? 오케이 난 아까리로 자리기 형님 1집 2집 연속 폭망하면 버텨낼 회사 별로 없습니다 먹이요 풍앤턴는 물론 다르겠지만요 형 이번엔 핑크로 갈까요? 스읍 오케이 이번에 핑크가능 탈익좀 괜찮은데 어울리는데? 에.. 좋습니다 아카리 아 진짜 이쁘다 아카리 탈익스킨 존재감 미쳤는데? 야 KT에때 까분해 어 존재감이 다이아가 많이 섞여있으신거 같은데 풍경과 큰 차이가 없군요 풍경도 알고보니 다이아 실력이었던걸 뭔 차이가 없어 나만 썼는데 정글은 튕겼고 정글은 튕겼고 우리팀 정글러님은 처음에는 튕겼고 원딜은 4인갱대 계속당했고 저는 탈익팬 하겠습니다 탈익드러머같애 어 그 망치있잖아 탈익망치 그걸 드럼치라고 하구요 메인보컬 이블린 래퍼 아카리 리더 겸 보컬 아리 그리고 춤담당 아 카이사가 춤담당이라 그랬나? 댄서 카이사 요렇게 형 힘내 영국의 레전드 밴드인 트윈도 1 이 집도 망했는데 잘됐잖아 아 그랬나? 야 두번째판도 망하는거야? 이 집은 성공하셨다고? 몸쳐 아리가 가운데 아리가 가운데 아리가 가운데 뭐야 제대로 서봐 자 3 좁아라 서요 아 그래 일렬로 일렬로 5 4 3 3 2 1 고고 고고 아 이봐 가자 그 인베 조심하고 인베 조심 인베도 조심하세요 네 정글 먹어야겠어 이거는 끌 이건 끌까? 아아 종료됐구나 어 나 템 안쌌어 아 아 메이크업 안하고 왔어 옷이랑 안입고 왔어 옷 지금 바로 무대인데 빨리 갔다올게 차에 놔두고 왔어 지금 바로 무대 올라갔는데 메이크업해요 옷 다 안입고 왔어 금방 갑니다 아 이번엔 인베 안당했네 이번에는 차체 인베당했네 이거 급하니까 전멸 쓰면서 가자고?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소극의 호주사님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가도돼 가도돼 다 왔어 이거 뭐지? 꽃? 뭐야? 완전 이쁘다 꽃 좀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 돌게 좀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 돌게 아 카이사 거야 카이사 스택 저기 리신이네? 이거 이블린 정글 도는 법이 있는데 뭐였더라? 무슨 스택을 쌓고 도는거였는데 이거 이스킬 쓰는 법이 있었는데 불용이다 뭐였더라 와아 카이사 그냥 루스 버렸고 좋습니다 W 안찍어서 2대킹 안갖게요 역시 탈이 핑크로 하니까 강하네 그쵸? 흐흠 저쪽은 미드 알리네 리신 여깄다 리신 여깄어요 조심들 하시고 오오오 칼리형이 지금 누구랑 싸우는거야? 피오라야? 리신 지금 일로 왔거든? 리신 일로 왔어 일단 기다려 강타 메시지지마 W가 있어야 되는데 아아 W가 없네 대결이야 큰일리 해주세요 아이씨 이렇게 빨리먹어 빼자 그냥 저쪽에 더 빠르게 치워 알리가 왔었네 피오라 오는줄 알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 잘리는거 아냐? 속속사에서 방툴 당했는데? 나 메인보컬이야 나 메인보컬이야 강타도 못하고 템도 늦게 싸우고 죽게까지 했어 이번엔 또 누굴 괴롭혀줄까? 래퍼라고? 아니야 아칼리가 래퍼고 얘가 메인보컬이야 3피 폐장로라니까 왜 안 잘랐어 아리도 보컬이긴데? 보컬이긴 한데 3렙 찍었어요 겨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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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요 이글린의 강력한 갱킹 들어갔고요 간단하죠? 네 블루 아싸벼우 좋았습니다 역시 리더님이십니다 이글린의 강력한 갱킹 이글린의 강력한 갱킹 이럴때 W 박으면서 돌아야 됐던데? 이거 Q선마였나? 이선마는 뭐야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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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글놈이죠거 근데 지금 우리가 아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내둬 극성팽 미신 저녀석 추린 입고와가지고 진짜 너무하네 저거 극성팽 극성팽 나 한번 만나볼라고 이거 보디가드 데리고 다녀야되는데 이거 사생팽 조심합시다이 신고해야돼 경찰에 정글 정글라 도왔죠 저기 리신 또 있을수도있어 조심 아 제가 동선이 집에 갔어야 되는 동선인데 나이스 하이라 좋아요 이블리는 모빙샷이 되기 때문에 모빙샷으로 잡죠 나이스 아리도 한컨 해주고 우리 아카리님만 없네 아카리님 킬 드리러 가겠습니다 피오라 지금 5레벨이네 지금 죽여야 돼 지금 불판다 아 이거 자리 안좋은데 이정도면 못죽이겠는데 피오라가 무리하는거 아니면 야 봤냐? 나 봤어? 오케이 다행 다행히 처치했습니다 키워서 드렸습니다 오바해버렸다 또 350 데스 지분율 100벌하고? 뭐든 돋보이면 되는거야 왜 은신 안쓰냐고? 아 6렙 되야 써줘요 은신이 자동으로 심각하구만 심각해 음 가정당했어 저 리신놈 저거 내 우편물 가져갔어 저거 우리집 우편물 가져갔어 주소 공개됐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법정 가가지고 그거 접근근지 처분 그거 해야겠는데 하하 큰일났네 으음 무사화하지마 정균아 이건 아닌데 왜 아직도 이 랩이 아니라고 물어보는 동근이 돌아가는 신청자가 아니었을까 그런거였어? 그런거였어? 흐흐흐흐흐흐 그런건가? 여긴건가? 아냐 그렇기엔 너무 돌았어 레드카정당한다고? 지금 레드카정당한다 이거 아 근데 6렙이 안됐어 바위계 있나 이거에? 레드카정하라 그래 우리 불량먹을거야 제가 분명 레드카정이야 6렙은 아니지만 이미 게임인의 존재감은 은신해버렸으니 걱정받으니 흥렙됐다 야 소울용 되나? 레드카정했어 안했네 적을 쳤 아 좀만 기다렸어 나이스 나이스 레드카정 안당했거든요 용가자 골룡이니께 크게 한입이라고 우리는 그룹이다 이거 딱 채운 다음에 2로 깨뜨리던가? 그래야 딜이 많이 들어가던가? 레드 먹으러 가고 2로 딱 터뜨려야죠 그것만 알면 돼 이블린 그리고 이 궁이 탈축이로도 쓸 수 있다는거 딜도 되지만 뭐야 감히 저 표시는 뭐야 이 표시 이블린 원콤 표시인가 이거? 궁으로 원콤 난다 이거죠 이거 와 되게 티나게 표시된다 좋다 와 많이다네 썼어? 밀리나 밀리나 이거죠? 미더님 미안합니다 의심이 좀 하네 저거 의심이 좀 하네 내가 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될거 같아요 어? 내가 지금 미드 뽀샀어? 호우기 호주사님 감사합니다 만원 응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카이사가 있으니까 이심 다이아냐? 응? 역갱만 어 역갱만 봅시다 알리라서 원콤이 안나 서비스처치 정밀 썼네 정밀 썼네 나이스 아카리 따벌킥 역시 래퍼야 래퍼 라인 밀어 팍팍 밀어 마니엘이 10분 남았다고 오케이 이거 끝장내고 하면 될거같아 물이 노노해 아카리 학살 중입니다 아가리 새졌고요 리신 여기 있으쌤 리신 여기 있으쌤 리신 여기 있으쌤 리신 여기 있으쌤 리신 와요 러니 러니 지설네 다 러니 러니 워 이블린이나 해볼까? 이블린 좋긴 좋았는데 후반에 못하가지고 내가 후반에 원딜이나 이런 애들 옆에서 잘라먹어야 되는데 중반부터 통화기 엄청 잘 통해 내 점수 때문에선 이거 2찍으면 되나? 그 다음에 어 바텀도 끝났고 천원 다이게 먹고 집에 가자잉 와 개쎄다 좋아요 5인큐라서 상대적으로 못해볼수도 있어 우리팀이 다이아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다이아도 플레이 이렇게 섞여있을거에요 여기서 아마 내가 제일 못할거야 고다음템 뭐가 나 이블린 리치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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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리치뱅 맞을걸 리신 정도 높을걸 리신 몇점인지 봐봐 죽는다 딸이 용이 지금 1분이라서 용은 못가고 다템에 저렇게 셋이 있으니까 나는 리신의 정글을 카정해준다 골드5야? 이 골드씨 골드5조가 저정도란 말인가 골드5면 높지 나 실버산네 저거저거저거 와아 리신승률 20%라고? 조용히해라 골드다 그래도 카정 없었고요 에이씨 오나차 원룡이 생각보다 시간에 오래걸리지 할만해 이거 등 터뜨리면 기술 피하고 피하고 이거 피하고 전령까지 먹어주면 끝이지 방따 570 다템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굴용히 등 터뜨려주고 570 예ㅋㅋㅋ 1뿔러스 1 도망지고 제발 아 처음부터 때렸어야 되는데 왜 Q를 도망갈때 안쓰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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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소속사 거기 아닌데요? 불리다 가수하고 싶니? 마녀의 집 4분전이라고? 야 마녀의 집 어떡하냐 이거? 하고있는데 아무것도 안누르면은 그냥 그거 되있겠죠? 그냥 글자 하나 나와있어서 넘기지 않으면 되겠지? 칼스레 하라고? 야 이긴는데 뭐 칼스레 하라고? 시간 지나도 상관없죠? 레드 먹고 고통을 애원하게 해줄게 야 넌 내가 만만이야? 흠 이리 갈거야 자 한명 암살하러 가볼까?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시켜줄테니 20촌되겠네 구기 20촌되겠네 구기 괜찮네 아 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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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잘 전종이다아 전령강 미쳤고 좋은 버스구만 칼사 근데 머리가 저렇게 핑크였나? 보라색 아니었어? 모탑을 파괴했습니다 미궁 감명이 됩니다 때리는 폼 멋있네 오케이 간단했고요 2집 성공 전령 춤춘다 2집 무대 폭발적인 반응이었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다이아 이렇게 섞여있으니까 완전 리무진이네 2집 1집 2집 2집 성공적이었어요 야 조용히 해 창피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저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거 해도 주네 S 창피 와 아깔리 딜이 엄청 넓네요 수고하셨어요 70 10 22 22 23 감사합니다.